이번 섹션에서는 Jumbotron 이라는 것과 그 페이지에 제목을 붙이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umbotron, Jumbotron 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어떤 특별한 내용이나 정보에 특별한 주의를 끌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커다란 박스, 보통 거리에 커다란 광고용 차량이죠. 그런 것을 Jumbotron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큰 광고를 얘기하는 건데, HTML 페이지에도 웹페이지에도 이런 큰 광고 모양의 박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Jumbotron 기능이라고 Bootstrap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보통 Bootstrap에서 말하는 그 Jumbotron의 스타일은요. 모서리가 좀 둥근 회색 박스 형태로 보여지게 되고요. 그 안에 텍스트의 폰트 크기를 최대한 확대해서 잘 보이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Jumbotron 내부에는 다른 Bootstrap 엘레멘트나 클래스 거의 모든 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Jumbotron은 주로 제목이나 어떤 아이 캐칭을 위한 그러한 커다란 폰트로 보여주는 어떤 문자나 문구를 우리가 보통 사용하게 되죠. Jumbotron을 만들려면 클래스는 간단합니다. Jumbotron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div 요소와 함께 사용을 하면 됩니다. 우선 컨테이너 안에 놓인 Jumbotron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Jumbotron이 화면의 가장자리까지 확장되지 않게 할 때는 컨테이너 안에다가 Jumbotron을 놓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TML 바디 안에 컨테이너 클래스로 division 하나를 생성했을 때요. 그 안에다가 또 다른 디비전을 만드는데 클래스를 Jumbotron이라고 이렇게 선언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서 h1과 패러그래프를 놓으면 이 h1과 패러그래프는 좀 더 큰 활자로 폰트로 표현돼서 광고 문구처럼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HTML 엘레멘트들이 됩니다. 결과는 이렇게 보여요. 지금 보다시피 Jumbotron이라는 것은 이렇게 회색 바탕의 상자인데 그 모서리가 둥글게 이렇게 처리가 된 그런 스타일을 갖고요. h1과 패러그래프가 기존의 h1과 p 보다는 좀 큰 그런 활자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컨테이너 바깥에다가 Jumbotron을 놓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Jumbotron의 크기가 화면 가장자리까지 확장이 돼요. 조금 전에 보면은 Jumbotron이 화면 가장자리와 일정한 간격의 여백이 있죠. 만약에 division, Jumbotron이라는 클래스를 갖는 division을 이 컨테이너 안에 놓는 게 아니라 지금 바깥에 놓여 있죠. 그 이전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다시피 여백이 좀 줄어져서 그 전체 화면을 다 쓴 근데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색 바탕에 둥근 모서리 그리고 큰 글씨 이와 같이 되고요. 그 Try Yourself는 굳이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내용은 똑같으니까요. 자 이번엔 페이지 헤더 생성을 한번 볼까요? 페이지 헤더라는 것은 일종의 그 섹션을 한 페이지 안에서 제목을 두고 그 섹션을 나눌 때 주로 시각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냐면요. 수평줄을 아래에다가 추가하는 그런 차이를 줍니다. 스타일은 페이지 헤더라는 클래스를 쓰면 되고요. 그 약간의 효과는 또 어떤 스타일이냐면 수평줄 뿐만 아니라 요소 주변에 약간의 여백이 추가되는 그러한 스타일을 보여주는데요. 페이지 헤더의 예를 한번 볼까요? 즉, 디비전을 하나 만드는데 디비 엘레멘트를 만드는데 페이지 헤더라는 스타일을 주게 되면 이 H1 엘레멘트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Try Yourself에 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보면 이그젠플 페이지 헤더 밑에 단단한 선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H1 엘레멘트를 Ctrl C 바로 다음에 한번 써볼까요? 그죠? 디비전 다음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페이지 헤더라고 우리가 붙인 그래서 페이지 헤더 다음에 약간의 여백이 더 있고요. 그리고 줄이 거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H1을 쓰면 우리가 알다시피 아마 36 픽셀이었던가요? 가장 큰 게 그런 크기로 H1 엘레멘트를 표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